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코인 투기로 무리를 빚어왔던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역구는 경기도 안산 단원을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 법사위에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인 문제 때문에 무리를 빚고 나서 법사위를 떠나서 교육위원회에서 새로운 등지를 타게 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어쨌든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도 국회를 계속 나오지 않을 수가 없고 아무튼 상임위원회 어느 곳에서는 활동을 해야 되니까 아마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김남국 전 의원을 배려하는 그런 측면에서 교육위원회에 아마 배정을 한 것 같은데 교육위원회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 가면 모르지만 교육위원회는 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조금 흠결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아마 실랑이를 벌린 소식이죠. 아무튼 간에 김남국 의원. 김남국 의원이 새출발을 하게 됐다. 이런 소식을 시시콜콜한 이야기지만 한번 다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김남국 의원의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한참 동안 글이 안 올라왔습니다마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6월 첫 회의에 참석해서 선배 동료 의원님께 인사를 드리고 국민들께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약속드렸습니다.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교육현장의 학생 교사 학부모 관계기관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뤄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얼굴은 아주 건강한 모습이라서 보기가 좋네요. 이제 타임라인을 따라 쭉 내려가 보니까 엊그제 이틀 전에는 경기 청년봉사단과 함께 배식하는 활동 나눔 봉사를 가졌습니다. 그런 또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일 전에 4일 전에 이거는 김남국 의원에 직접 올린 것 같지는 않고 의원실에 비서들이 많으니까 김남국 의원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지난 31일 김남국 의원은 터무니없는 주장들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즉시에 의한 맹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공방을 하면서 도저히 김남국 의원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오후에 교육위원회가 개최되는 과정에서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에서 보순 의원이죠. 당대표도 출마했고 보순 의원이니까 보순 의원의 나이로 보게 되면 김남국 씨가 아들뻘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김남국 씨가 아들뻘 정도 되겠네요. 조경태 의원한테 보면. 그런데 조경태 의원이 쓴소리를 했네요. 그 내용이 이제 기사화 되고 많은 시문에서 대수특비를 했기 때문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반성해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오신 거예요. 나가세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분을 이렇게 교육위원회에 모셔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조경태 의원이 이분 조경태 의원이 굉장히 강경한 그런 심성을 가지신 분은 아닌데 엄청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강력하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상임위원이 민주당 측이 돼 가지고 그런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양입니다. 항의를 발언한 거죠. 양심이 있어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당신 나가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민주당 측에 속하는 문정복 의원은 아니 조경태 의원이 오선 의원이라 되시는 분이 국회의 상임위원회 의사진행 과정을 모릅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그리고 이제 여당 측의 간사로 있는 이태규 의원이 국회의장께 김남국 교육위원 보임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작심하고 이제 김남국 씨가 동료 위원으로 같이 있어서 안 된다. 이런 내용인데 이태규 의원은 국회의장에게 김남국 의원의 교육위원 보임 철회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장께서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의 철회 요청서를 받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이고 교육과 정치윤리와의 관계를 너무나 가볍게 본 것입니다. 교육위원회의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주장은 다른 상임위원회 같으면 모르겠는데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런 교육위원회에서 코인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생겨 가지고 현재 윤리위원회에 징계해부된 사람을 어떻게 교육위원회에 임명하느냐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이태규 의원은 경남국은 스스로 교육위원을 깊이 제척하기 바랍니다. 그게 양심적인 행동이고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도 김남국 의원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교육위원회는 최소한의 정치윤리와 아이들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당연히 불법과 편법 거짓과 윗선 부도덕과 불공정이 자리 잡을 수 없는 데는 우리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김남국 의원이 정치적 도덕적으로 중대한 결격사유를 갖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말 가운데 틀린 건 아니죠. 행정안전위원회라든지 과학기술위원회 같으면 그래도 그냥 퉁치기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김남국 의원이 교육위원회에 여러분들 자리를 잡는 것은 모양이 영 안 좋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짓과 윗선 불법과 편법 부도덕과 불공정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 꼭 하고 넘어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김남국 의원이 공정한 선거를 통해 가지고 당선된 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4.15 총선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의뢰선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가 승리한 선거였지만 사전투표 조작, 득표수 증가와 감소 작업을 통해 가지고 김남국 의원이 당선된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박순자 후보가 3,358표로 승리했을 건데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박순자 후보가 3,652표 차이로 패배한 걸로 그렇게 당락을 바꿨지 않습니까 당락을 바꾸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조작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박순자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0장을 빼앗아 가지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옮겨준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수 박순자 후보가 얻은 것이 1만 1,684표고 그중에 30%가 3,505표잖아요 3,505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김남국에게 플러스 3,505표를 더해 준 거 아닙니까 3,505표를 어디서 확보했냐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3,505표를 박순자 미래통합당 후보에 어디에서 빼앗았는지 거소선상, 관외사전, 고잔동 관내사전투표 이렇게 다 빼앗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선관위 발표 가짜 후보별 득표수고 그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은 가짜 후보별 득표수에서 사전투표 증감을 제거하고 나니까 진짜 득표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투표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차이를 구해보니까 10, 11, 14, 14, 8% 정도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 조작한 것을 가지고 다 진짜로 추정해가지고 차이값을 구해보니까 이렇게 작지 않습니까 불법, 위선, 편법 더 중요한 것은 김남국 국회의원이 가짜 국회의원이라는 겁니다 정직한 선거를 통해 당선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걸 다 입을 다물고 그렇게 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2020년도 4.15 총선에 지역구 선거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낱낱이 밝힌 도덕놈들 사군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죠 지금 한참 비판을 받고 있는 노태학 중앙선거관리민회 선거관리비원회 위원장 그리고 얼마 전에 자녀 특별채용으로 물러난 박찬진 사무총장이 공동작품 사전투표 조작을 행한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이 채 안 돼서 실시됐던 2020년도, 2022년도 요리를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가 도덕놈들 오건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왜 밝혀졌습니까 숫자를 만졌습니까 전산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포렌식을 일체 거부하고 대법관들하고 짝짝꿍이 돼가 뭡니까 부정선거를 은폐하더라도 자기들이 제조 생산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라는 자료를 이미 공개해버렸기 때문에 그 자료를 분석하니까 죄다 뭐죠 표를 도덕질한 것이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김남국은 가짜다 이야기죠 그게 진짜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김남국은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짜들이 우글우글한 세상에 지금 사는 거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덕놈들 4권 202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덕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덕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덕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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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